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송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이 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이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이 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폭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함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함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국당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웠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의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미 이것이라. 온 애국당에 일곱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해 흉년이 들므로 애국당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쳤고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당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해 풍년에 애국당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국당에 임할 일곱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섭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섭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느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섭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먹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섭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국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섭의 이름을 사분의 판에 알아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섭이 나가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섭의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의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섭의 애국 땅에 있는 그 칠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성음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업 중에 쌓아음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으미였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섭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섭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미였더라. 애국 땅에 일곱해 풍년이 그치고 요섭의 말과 같이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국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국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불을 지져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국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섭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섭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섭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섭 이야기 중에서도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는 전형적인 성공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한받으며 억울함과 고난의 삶을 살았던 요섭에게 이제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요섭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바로의 신하가 왕궁에 복귀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애국의 바로왕이 어느 날 아주 이상한 꿈을 꿉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 암소가 있었는데 그 뒤에 야위고 흉축한 7마리 암소가 나타나서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성하고 튼튼한 7개의 이삭이 있었는데 그 뒤에 나타난 야위고 마른 7개의 이삭이 그 무성한 이삭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 꿈이 너무 생성했던 바로는 이 꿈의 해석을 위해 애국나라 전체에서 점수류라들을 불러봤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요섭과 함께 감옥에 갇혔었던 신하가 요섭을 기억해내고 바로에게 그를 소개하게 됩니다. 요섭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요섭은 애국에 일어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하고 이를 대비할 것을 바로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요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바로는 그를 흉년을 대비할 애국의 총리로 임명하고 애국당에서 바로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요섭은 총리로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에 이 애국을 아주 지혜롭게 다스립니다. 첫 번째 붙잡고 오늘 기도할 말씀은 41장 15절로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섭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섭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노예이고 죄수였던 요섭은 애국을 다스리던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섭이 애국왕 바로의 권위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았다면 그를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리고 꿈 해석 능력에 자신만만 했다면 그의 앞에서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섭은 두려워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섭은 세상 권위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확신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요섭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죠. 저는 요섭이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가 경험했던 억울한 노예 생활과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이집트 왕자 2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요섭 이야기를 다룬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성경의 내용을 잘 담아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니메이션 내용 중에 요섭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부르는 노래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원 제목은 You know better than I입니다. 해석한다면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이 감옥에서 고통과 억울함을 경험한 요섭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과정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래 실력이 있다면 이 새벽에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사만 부분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저를 이 감옥까지 이끌었네요. 저는 하나님께 따졌어요. 당신은 저를 어떻게 도와주실 겁니까? 라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나니 진실이 보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내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이 노래를 꼭 영상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노예생활과 감옥 안에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 열심과 내 의, 그리고 자신의 꿈조차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 있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나 죽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믿음을 이 구약시대의 요셉은 이 고난을 통과하며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한 요셉은 세상에 어떤 권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무슨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능력도 해결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의와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겸손과 성실함도 얻게 됩니다. 요셉이 겪은 고통스러웠던 세월은 자신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나의 지혜이고 나의 능력으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에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중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창세기 41장의 내용은 요셉과 같이 고난과 억울함을 겪은 이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믿으면 언젠가 이러한 축복이 나한테도 일어나서 인생이 피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러워할 만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를 통해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도 여러분 이 소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갖는 이 소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이 소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성공하여 내가 높은 지위에 앉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대부분 전자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교회에 보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이죠. 그 목사님은 목적을, 목적을, 기도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를 잘 유지하며 재미있게 목회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고 목사의 타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의 목적이 그저 목회가 성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단지 사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셨다면 성공이라는 사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요셉이 출세가 목표였다면 그는 총리가 된 이후에 자신에게 있는 힘과 권력을 잘 유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을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 형들을 찾아가서 복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의 목표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는 총리가 되어서도 권력을 남용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성공과 출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복지선교 사약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자신의 소망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다면 그 돈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성공한 이후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어서 실천하는 분들도 약간의 후원금을 내는 정도이지 원래 목적이었던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을 벌겠다는 그 처음 마음은 거의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의 주 관심사는 섬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많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일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종종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성공하고 돈을 벌어야 이제 됐다고 만족하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공과 돈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욕심을 갖게 되고 그 욕망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돈 천원이 있을지라도 그 돈으로 나누고 섬기는 사람 지금 나한테 단 한 시간밖에 없을지라도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 그 목적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고 더 여유로워지면 하겠다고 생각하며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돈이 엉망금이 생기고 시간이 많이 남아도라도 그런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총리가 된 성공신하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목적이 총리가 되는 것이었다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출세와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그는 성공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노예이거나 총리이거나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닮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공과 실패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수단이고 사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교만하고 안일해질 수도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듯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성공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실패조차도 때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일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 그 일이 성공하는 일이든 때로는 실패한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다음에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권위보다 삶의 어려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위보다 삶의 어려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모든 해결의 소유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끝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도 비록 지금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생명으로 내 삶의 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주여 이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능력과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요셉이 감옥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아버지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문제도 아버지의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지금의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전부로 나의 유일한 아버지의 삶의 목적으로 나의 삶의 의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에게 그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성공은 우리 삶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든 실패든 이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번에 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목회 성공 사업 성공 인생 성공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과 이 아버지라며 주여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성공했다고 해도 교만할지 않고 실패했다고 해도 나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그렇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섬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든 실패든 이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과 이 능력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 섬리를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인들 안에 이 믿음을 넣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